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부투칠성 김아희쌤입니다. 여러분의 공중에서 합격을 위해서 제가 민법과 중개사법의 지팡이 즉 민중의 지팡이가 되겠습니다. 우선 원숭이도 쉬운 중개사법 강의로서 중개사법의 핵심정리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원숭이도 쉬운 중개사법 제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2강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용어의 정의 제2부를 진행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누르시면 바로 합격합니다. 자 시간에는 용어의 정의 중개사 중개사 중개와 중개업 이 두가지를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 우선 무등록으로 중개하면 처벌됨까 안됩니까? 처벌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무등록으로 중개하고 중개 보수받습니다. 그럼 처벌됨까 안됩니까? 이것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게 좀 이따 우연한 기회에 중개하고 보수받으면 무등록이더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근데 무등록 중개업을 하면 그때 처벌되는거죠. 근데 3-3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은 처벌됩니다. 따라서 무등록자에게 업, 업이 붙고 안붙고는 천당과 지옥을 오간다 했죠. 무등록인데 중개업, 업이 안붙으면 즉 중개만 하면 돈 받아도 처벌되지 않지만 중개업을 하면 처벌받습니다. 자 그럼 먼저 중개관에서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중개사를 공부하죠. 중개사라 중개의 요건은 4가지였습니다. 첫째 중개람은 제3조 규정에 의한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두번째 거래상자 간에 세번째 매매, 교환, 임대차, 규박, 규박, 권리,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네번째 알선하는 것 이르기 요건이 4가지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뭐뭇을 말한다란 뭐뭇만 말한다 이르기 읽으시라 했죠. 자 그럼 중개 대상이 되는 것과 중개 대상이 되지 않는 걸 이걸 비교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 칸 중개 대상이 아닌 거 보세요. 점유권은 중개할 수 없죠. 다음 동산질권은 부동산에 가는 권리가 아니라 중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3번 4번 5부문에서 3번 유치권은 약정이 아니라 법정 담보불권입니다. 그럼 3번처럼 법정 담보불권이 성립할 때는 법률 규정이 따라 성립합니다. 따라서 법률 규정이 따라 성립하는 건 공인정의사가 개입할 수 없죠. 따라서 이것은 중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르기 성립한 유치권을 이전할 때는 이전이 양도 법률 행위죠. 그건 중개할 수 있습니다. 왼쪽 칸에 5번 성립한 유치권을 이전 양도할 때는 중개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오른쪽 칸 4번 법정 지상권도 법정이 있으면 법률 규정에 따라 성립할 때는 이건 1개인이 중개할 수 없습니다. 왼쪽 칸에 6번 이르기 성립한 법정 지상권을 이전 양도가 법률 행위죠. 이건 중개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오른쪽 칸 5번 법정 지상권이 법정도 법률 규정에 따라 성립할 때는 공인정의사가 중개할 수 없지만 왼쪽 칸 7번 이르기 성립한 법정 지상권을 이전 양도할 때는 그때는 중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정 물건이 성립할 때는 법률 규정에 따라 성립하니까 중개사가 중개할 수 없지만 이미 성립한 걸 이전 양도할 때는 그때는 중개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오른쪽 칸 5번 계속 중개 대상이 아닌 겁니다. 6번 중여는 편도 무상이라 중개할 수 없죠. 7번 법률 규정에 의해서 권리가 변동되는 건 공인정의사 개인이 중개할 수 없습니다. 왼쪽 칸 5시 가지고 중개 대상이 되는 겁니다. 먼저 소유권 중개할 수 있죠. 다음 임차권 중개 대상입니다. 다음 3번 용의물권 즉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중개 대상이고 4번 저당 근저당과 가등기 탐보 다 중개 가능합니다. 다음 5번 6번 7번은 이렇게 성립한 법률 규정에 따라 성립한 권리를 양도 이전할 때 중개할 수 있어요. 9번 환매기약은 매매와 동시에 성립하죠. 그때 중개할 수 있고 9번처럼 이미 등계된 환매권을 이전 양도할 때도 중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박수 문제 나오죠. 다음 중개 대상이 되는 걸 모두 고르시오.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요즘 여러 가지를 박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분양대행 있죠. 분양대행이 중개입니까? 분양대행은 중개가 아니죠. 이건 중개가 아니고 이와 구별되는 겸업이라고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따라서 이건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 보수 초과 수수가 금지되는 그 금원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분양대행을 하고 보수를 받으면 그 보수는 중개 보수가 아니다 말이죠. 따라서 초과 수수 같은 거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양대행은 중개가 아니다. 따라서 중개 초과 수수 규정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3단계로 잘 정리하세요. 자 중개에 이어서 중개업에 관해서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 일단 이 법상 중개업이 되려면 중개업 글자가 3글자라 3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다른 사람 의뢰, 의뢰이와 해서 두 번째, 일정한 보수, 보수를 받아야 중개업입니다. 세 번째, 중개를 업,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계속적 반복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중개업이 되려면 일정한 보수를 받아야 업이 됩니다. 그런데 보수를 받지 않고 보수를 약속하거나 요구하는 데 그쳤어요. 아직 돈 받지 않았죠. 이것은 중개업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등록 하더라도 무등록 중개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음 세 번째, 중개를 업, 업으로 해야 돼요. 그럼 업이 무슨 말인가? 항상 법은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두 개를 비교하는데, 우연한 기회에 단 한 번 중개하고 돈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업이 아닙니다. 업이 아니에요. 따라서 무등록 했더라도 이건 처벌되지 않습니다. 반면, 똑같이 한 번 했더라도 중개사무소 간판을 설치하고 딱 한 번 중개하고 돈 받고 들켰습니다. 이것은 재수없이 한 번에 걸린 거죠. 안 걸렸으면 계속 했을 겁니다. 따라서 이건 한 번 했더라도 우연히 간판을 걸 수 없죠? 작정하고 걸었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잠재적 계속성이 인정되니까 이건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무등록이 있다면 이건 처벌받습니다. 그럼 항상 법은 똑같이 한 번이더라도 사회통념에 따라 우연한 기회가 나오면 중개업이 아니고 중개사무소 간판을 설치했다고 하면 중개업이 되는 겁니다. 이어서 중개업에 관한 판례의 두 가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타인의 의뢰와 영, 일정한 보수를 받고 저당권은 중개 대상 권리죠? 저당권 설정 행위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그 행위가 금전소비대차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해볼 것도 아니다. 즉, 금전소비대차를 알선하는데 그러다가 저당권 설정 행위도 알선을 업으로 하면 코트당이 중개업입니다. 그리고 무등록 했다면 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중개 행위가 부동산 컨설팅 컨설팅은 그냥 상담이죠. 어디가 개발이 되겠다, 어디가 오르겠다 이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다고 볼 건 아니다. 따라서 컨설팅하다가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자라면 처벌된다는 판례입니다. 개최문제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25회 A형시험 4번에 나온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겁니다. 1번 판복 계속성이나 영업성 없이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우연한 기회, 금업이 아닙니다. 볼 거 없어요. 제일 끝에 중개업에 해당한다 틀렸습니다. 문제가 중개업을 물어봤으니까 우연한 기회에 나온 순간 반복성 없죠. 업이 아닙니다. 2번 중개사무소 개설륜업하지 않은 자가 즉 무등록자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한 경우 중개업에 해당할 수 있죠. 그게 무등록 중개업 무등록이라도 중개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신 불법이라 처벌되는 거죠. 아무튼 무등록 중개업도 중개업입니다. 3번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 중개 행위를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업으로 하는 경우 그럼 중개업에 해당한다죠. 그리고 무등록이면 처벌됩니다. 4번 보수를 받고 오로지 토지만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경우 중개업에 해당할 수 있죠. 토지만 전문으로 한사만이 있죠. 4번의 정답입니다. 5번 타인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은 중개의 퇴당 권리죠. 저당원 설정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 그 행위 알선이 금전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해도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무등록이면 처벌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문제는 26회 A형 1번에 나온 문제입니다. 문제가 공지사 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법정지상권을 양도 양도하는 건 중개할 수 있죠. 1번이 정답이네요.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때는 법률 규정에 따라 성립하니까 중개 대상이 아니지만 이미 성립한 법정지상권을 양도 이전할 때는 중개할 수 있죠. 1번이 답입니다. 2번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 없이 이게 한번대로 우연한 기회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건물 매매계약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 이건 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3번 외국법 우리나라법에 따라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죠. 외국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공인중개사법 우리나라법 이 법에 정의하는 공인중개사가 보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이 법이 우리 국내법이죠. 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 취득한 자를 말하고 외국법 X입니다. 4번 소속 공인중개사란 법인인 개혁공인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만 많이 들렸죠. 법인이 아니라 그냥 공인중개사인 개혁공인사에 소속돼도 소공인될 수 있습니다. 5번 중개보조인이란 공인중개사가 일단 아닌자 맞았죠. 아닌자로서 개혁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서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와 여기까지 맞았는데 그 뒤가 틀렸습니다. 중개 대상물에 확인 설명 의무를 부담합니까? 그렇지 않죠. 뒷부분에 틀려서 정답은 1번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28에 이것도 A형 1번에 나온 겁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공인중개사인은 외국법 아니에요. 외국법에 따라 공인중개사적 취득한 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법 우리 국내법에 따라 저격지대 관자입니다. 2번 중개업은 첫째 다른 사람 의뢰의 의회에서 두 번째 보수의 의무와 관계없이 틀렸죠. 보수를 받아야 돼요. 세 번째 중개를 업으로 하는 걸 말하죠. 틀렸습니다. 3번 개혁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도 소속 공인중개사에 포함되죠. 아니다가 틀렸습니다. 4번 중개 보조원은 개혁공인사에 소속된 다음 공인중개사가 아닌자 아닌자죠. 아닌자 빠지면 틀립니다. 자격증 없단 말을 써줘야 돼요. 아닌자로서 개혁공인중개사에 중개업무 보조원자를 말한다. 아닌자가 빠지어 틀렸습니다. 5번 개혁공인중개사의 행위가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 맞아요. 객관적부와 사회통령 맞아요. 사회통령상 거래알선중개를 하는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거기에 따라 판단합니다. 5번이 특별히 틀린 게 없죠. 5번이 정답입니다. 이 시간에는 용어의중개관에서 좀 더 시험적합성 있게 심화된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